25일 선고 결과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기인 최고께서 얼마 전에 SNS에 올리신 글을 보니까 김문기 씨, 고 김문기 전 처장의 유가족이 직접 연락을 이기인 최고에게 해온 것 같아요. 1심 선고 결과 보고 유족들이 어떤 얘기를 전해주셨는지 궁금한데 일부 공개는 해주셨지만. 네. 선고 전에도 몇 번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선고 직후에 그날 밤에 아내분께서 직접 연락이 오셔서 아직 판결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증인으로 자처해주신 덕분에 조금은 위안이 됐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러면서 어떤 본인의 심경 그리고 가족이 처한 상황들을 말씀해주시는데 매우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특히 올해 따님이 수능을 봤는데 수능 시험장에 숨쉬는 비상약을 챙겨갈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고 이 선고 전에도 사실 아버님을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따님이요? 네. 따님께서 그만큼 힘들어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와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성남시가 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대장동 사건에서 빼려고 했는지도 이해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고 김문기 씨가 집에 와서 아내분한테 이재명 대표가 가장 의심스럽다고도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종합적인 말들까지 해주시면서 심경을 전해주셨습니다. 가족들이 좀 그래도 점점 좀 위안을 좀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지금도 이게 아픈 기억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문기 전 처장 발인날 공개된 게 대선이 한창 진행되던 때였기 때문에 이 대표와 아내 김혜경 씨가 크리스마스 캐럴에 맞춰서 춤추는 영상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도 가족께 어떤 입장이 좀 전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했던 기억은 나는데 그때 또 이제 노모가 상당히 좀... 너 가슴을 친다. 그러니까 오히려 크리스마스 춤춘다 이것보다 장례식장에 오지 않은 그 사실 자체가 김문기 씨를 안다라는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성남시 의원 시절에 이재명 대표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쭉 봤거든요. 본인과 친하지 않고 일면식이 없는 직원들의 부조 내지는 경조사도 다 줍니다. 그 정도로 다 챙기는... 다 챙기는... 그러니까 챙긴다라는 목적보다 자연스럽게 경조금을 내고 부조금을 내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자연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김문기 씨의 장례식장에서는 이약 물고 나타나지도 않은 데다가 부조금도 안 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대장동 사건에서의 김문기 씨가 핵심 관계자들의 연관성을 끊어내기 위한 증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오히려 뭐 그냥 선거 캠페인에 동원돼서 춤추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와보지도 않은 부분 그게 더... 크리스마스에서 춤춘 것도 그렇고 장례식장에 이약 물고 오지 않은 것도 그렇고 업무 추진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일반 하위 직원들의 경조 부조금을 챙긴 것도 그렇고 김문기 씨한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김문기 씨를 알고 있지만 끝끝내 부인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국민의힘에서 강승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김문기 처장도 그렇지만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있고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좀 연관된 분들 사실을 좀 알만한 분들 중에 좀 숨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대놓고 이게 이재명 관련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좀 하는데 물론 이 표현은 조금 거부감을 느끼시는 국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문사라는 단어 자체예요. 이기인 최고가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그 6명 중에서 대장동 내지는 이재명 의혹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분도 계시기는 해요. 대장동 개발 내지는 백현동 개발 대북송군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계제가 아닌 분이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 제가 조금 의아했던 건 전영수 비서실장이거든요. 유한기 본부장도 마찬가지지만 전영수 비서실장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인 시절에 3급 공무원 최고 실장 자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 처음 임명됐었던 분이기도 하고 이재명 시장의 업무 추진비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앞서서 방어했었던 정말 충신 중에 충신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대북송금 수사를 받다가 돌연 돌아가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유서를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있는 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 권하십시오라는 취지로 유서를 썼는데 대북송금 수사를 받다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압박을 받았는지가 사실 개헌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구체적인 이유 같은 것들이 아직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영수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의 상황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어떤 식으로 소통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좀 특검 내지는 이런 진상조사위원회, 별도의 위원회 차원에서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돌아가신 분들이 전부 다 라기보다는 일부 좀 개연성이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은 조금 의심되는 부분은 좀 밝혀질 필요가 있다. 네. 전영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처음 시작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사진 이기인 최고가 제출하셨던 그 사진 이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공개하실 때요. 이게 이 정도로 유죄를 결정짓는 확실한 증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때는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하위 직원이라서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실을 몰랐다는 그 말이 제가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아니, 제 방에 김문기 씨가 와가지고 몇 번이나 이재명 시장에 대한 친분을 인증하기도 했었어요. 또 회의록에서도 백현동, 대장동은 아니지만 제 지역구인 서현동과 관련해서 직접 보고했다라는 회의록까지 남겨져 있는 마당에 그리고 대장동 개발이라는 게 민관합동 개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 성남시 측의 이익을 민간기업으로부터 주장해야 되는 유일한 이사가 김문기 씨였거든요. 그 말인즉 민간합동 개발을 공약했었던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김문기 씨가 이재명의 공약인 셈입니다.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하니까 쓱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한테 본인들의 컴퓨터에서 달아줬던 모든 파일을 전부 다 가져오라고 자료조치를 요구했고 그 수많은 파일 중에 섞여 있었던 건데 이걸 통해서 이재명 시장에게 자꾸 정치적 수사를 통해가지고 부인을 하는데 그것에 반팍할 수 있는 건 정치적 대응이 아니라 한 장의 증거나 사진자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결국 그 거짓말로 유죄를 입증받은 거잖습니까? 이 정도까지의 파급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게 전체 사진도 같이 공개를 하셨었고 그중에 좀 확대된 더 잘 보라는 취지로 조금 더 확대된 사진도 공개를 하신 건데 로얄부타닉가든에서 11명의 단체 사진을 함께 공개를 하면서 이 사람이 고 김문기 씨다, 무당규본부장이다, 김진욱 비서다, 이재명 시장이라고 같이 동시에 공개를 했는데 그것만 뽑아가지고 조작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전우사정을 알고 있는 재판부는 당연히 이 말을 기각하고 배척하죠. 그렇죠. 단체 사진도 같이 올렸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제 조작이라는 표현을 만든 이게 아마 변호의 논리였을 텐데 그게 좀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적은 없다.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대로의 문장을 완성해보자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을 했다. 사실 골프를 쳤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앞두가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판부도 그걸 판단했을 거다. 바로 캐치를 했고 당시에도 물론 증인으로 나가셨을 때도 바로 변호인을 꾸질릴 정도로 그 논리 있는 재판부가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지 말라. 본질에서 벗어났다 보셨고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대선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사실 여러 가지 이기인 최고를 통해서 나왔던 여러 기사들이 꽤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저격수라는 이름으로도 좀 불리셨었잖아요. 좀 활동 남는 다른 기억들도 좀 있으신가요? 단독 기사들이 되게 많은데 기억이 나는 건 김문기 씨의 사진처럼 핵심적인 자료를 공개했던 비근한 예의 중에 하나가 성남FC 관련해서 성남FC의 사건의 본질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남FC의 후원금 받은 것이 두산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병원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는데 그 대가성으로 후원을 줬다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까지는 없었었는데 성남시 인수위 시절에 제가 인수위원회 활동하면서 성남시 집행부 공무원한테 두산과 성남이 오갔던 모든 공무원들 수량의 제한 없이 다 갖고 와라고 얘기를 했고 인수위원들 다 퇴근하고 혼자 남아가지고 밤까지 이렇게 한 장 한 장 수천 장 다 검토하다가 그런 공문을 발견을 한 거죠. 만약에 두산이 사옥을 짓게 되면 용도를 변경해 주게 되면 성남FC의 후원을 검토하겠다라는 그 한 장의 공문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SBS에 저에게 전달을 해줬고 채널A에 주시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채널A에도 많은 걸 들었던 것 같은데 원종진 기자님께서 그걸 단독 보도하는 바람에 그때 이달의 기자상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달의 기자상까지 주셨는데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재판에서도 유효하게 자료로 쓰여지면서 수사와 재판에 속도가 붙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동합이 되면서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공직선거법 재판이 1심 선고가 내려진 만큼 개문발차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재판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끼지도 않아도 되고 앞으로의 어떤 재판, 남은 심리에서 좀 정치적 어떤 사법 압력 없이 이렇게 좀 투명하게 법 집행을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이 부분도 혹시 좀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어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좀 조목조목 뜨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 정도까지 해서 썼어야 하나 할 정도로 그런데 그게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성남시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절부터. 업무 추진비율은 사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현금으로 뽑았으면 안 되는데 현금으로 뽑았었다라는 그 주장도 제가 해가지고 기사도 많이 됐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살고 있는 순회동 집에 앞에 있는 과일집이 있는데 거기에 한 차례 수십만 원씩 쓴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이거 이른바 카드깍 아니냐라는 의혹을 몇 번이나 제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제 핸드폰 녹취록에도 모 퇴직 공무원이 그 당시에 공무원이었다면 비서실에서 업무 추진비 유용한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는 취지의 녹취가 지금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유달리 새삼스럽게 붉어진 게 아니라 성남시에서부터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소가 늦은 거다. 성남에서부터 해오던 그때의 습관대로. 그대로 갖고 간 거죠. 경기도지사 때도 했다. 배소연 비서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김혜경 씨의 어떤 지시와 암묵적인 어떤 이런 그것을 두고 업무 추진비 쓴 거고 또 경기도에서만 지금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아마 성남시까지 그 금액을 더 수사해가지고 산정을 하게 되면 아마 더 큰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